글로벌 슈퍼루키 앤 하이븐 입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멋진 모습을 당기려고 앞에 와주셨거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코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보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포토사진 하나 둘 셋 와 오늘 굉장히 또 머리 스타일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신경쓴게 느껴집니다 자 왼쪽도 보시고 네 혹시 뭐 우리만의 퍼포먼스 사진 뭐 이런거 있을까요? 오 나오죠 바로바로 네 어우 정말 이게 살짝만 했는데 춤각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우리 두번째 또 참석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가이드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아쉽게도 많은 팬분들을 많이 못 본 상태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콜라보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 오늘 어떤 분들과 콜라보 하는지 좀 살짝 물어봐도 될까요? 아 네 또 이제 네 저희와 이제 되게 연관이 많지만 이제 두번과 함께 함께하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제 공연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텐데 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분들이 추억을 이제 되살릴 그런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뷔 1년만에 밀리언셀로 달성을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기쁘니 막 너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저희끼리도 직접 이게 기사 같은 거 많이 접했는데 굉장히 이제 실감도 안 나고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축하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해도 정말 이 마스크에 가려있지만 어 굉장히 웃는 그리고 눈웃음이 굉장히 불기 좋습니다 네 오늘 혹시 옷 의상 같은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? 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켓을 다 트위드로 맞췄고요 그래서 좀 더 뭐 기공자스러운 모습을 오늘 머리 스타일도 좀 약간 색다른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우선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염색을 또 해가지고 가요대 축제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엔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M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앞으로 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카메라로 우리 팬들과 아이컨택 부탁드릴게요 네 귀여워 깜찍해 어우 공성나게 또 인사를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Bardzo защ이드